단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. 10년을 기다렸던 너에 대한 복수의 시작. 더욱 잔인하게, 더욱 비참하게 짓밟아 줄 거야. 그날, 그곳에서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지옥의 대가로. 이제 네 가면은 벗겨진다. 네 문을 여는 순간. 4월 24일 월요일 밤 첫 방송. 4월 24일 월요일 밤 첫 방송. 4월 24일 월요일 밤 첫 방송.